외출에 나선 산둥이네.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절하러. 어? 절. 절하러? 아니, 내가 거기는 안 가는데. 지금 절에 가는 거야. 절에 왜 가는 거야? 아버지 놀자. 또 무서운 적이 가면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절에 가면 스님 계시거든. 스님 말씀 잘 듣고 인사도 잘해야 돼요. 네, 감. 감이 열려있어요. 감이다, 감. 저게 뭐야, 뭐야? 아, 감은 왜. 아무거나 안 따야 돼요. 이거 봐, 감 따신다, 감. 할아버지 뭐 따세요 하고 물어봐요. 할아버지 뭐 따세요? 감 따시는 거야, 감. 저거 봐. 이거 봐, 감 따신다. 아니, 죄송합니다. 애들 감 따는 거 좀 보여주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태안이 많죠, 그렇죠? 네. 민국인.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잘 왔어?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감. 안 돼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안 봐봐, 만세대 감 있다, 감. 감 주셨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감, 땡감이에요? 땡감이요? 땡감이요? 우와, 이거 뭐 이렇게 크대요? 우와, 이거 봐봐, 민국아. 감 엄청 크다, 이거 봐봐. 감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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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생각 진짜... 맛있겠다. 잠깐만요, 주스 드리고 와야겠다, 주스. 아버지가 맛있겠다. 네? 네?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치전에 하나 massage?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가 주스인데요. Şey아야, 주스. 아이고, 안녕히 가다가... 저희 가 주세요, 주스. 이 주스 드리고. 아이고, 주스, 아 역시. 맛있게 드시라고요. 아이고, 안내ґarily.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이 안 돼요, 감이 안 돼요. 생각지도 못하게 감 얻었네. 천년 사찰의 고진억함과 공주의 정치를 한 몸에 품은 마국사. 이번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영차, 영차. 여기가 절이야, 절. 여기 절 이름이 뭐라고요? 뭐예요? 마곡사, 마곡사. 마곡사. 마법사가 아니다, 마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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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봐. 이거 사천 영상이야. 이거 봐봐.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뭘 안 들으면 대한민국 만세. 이놈한다. 할아버지, 안녕해야지. 말 잘 들을게요, 와야지. 말 잘 들을게요. 인사하고 가야지. 할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할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대안이도 할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해야지. 대안이도 할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그래, 아이 착하다. 자, 일로 오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고장 났습니다. 문 고장 났어? 어떻게 열려요? 빨리 이거 수리해야지. 수리하자, 수리하자, 수리하자. 열어주세요, 그럼. 그렇지, 아이 착하다. 여기, 여기. 자,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계획과예요? 오, 줘 봐봐, 코끼리 있다, 코끼리. 오, 조심해, 조심해, 털어줘. 코끼리 있다, 코끼리. 이야, 연등 봐봐, 연등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아, 코끼리. 아유, 대안아 고마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아유, 그렇지. 친구들 안녕해야지. 친구들 안녕. 안녕해야지. 바위가 보이는 거, 감. 그렇지, 아이 착하다. 안녕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착하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지, 아이 착하다. 아유, 아빠. 아빠.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한껏 설레어하는 아이들과 아름다운 곳에서의 템플스테이.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아유, 아빠. 우리 아유, 아빠. 파이팅. 아빠, 우리 아유, 아빠. 앗, 아빠. 자, 이제 올라오세요. 이렇게 되기 좀. 앉아. 아까, 아까. 아까, 아까. 갑자기, 이 아유, 아빠. 아빠, 아빠. 자, 일어나세요. 가슴아대고 스님한테 반갑습니다. 스님 이름은 원경스님. 누구? 원경스님. 우리 만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 프랭크. 프랭크? 스님이 너희들 수준을 안 맞는다 해 모르겠다. 프랭크가 뭔지? 민국이? 소방차. 소방차? 로보트. 헬로카보 초록색. 우리 대환이는 좋아하는 거. 아빠. 미안한 일 있지? 잘못한 일? 네. 뭐 잘못해서 아빠,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네. 뭐 잘못해서? 장난쳐서. 아, 장난쳐서? 오래전 어때, 이 친구는? 꿍꿍거려서. 아, 꿍꿍거려서? 아빠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는 사뿐사뿐 이쁘게 걸어다녀야죠. 그렇죠? 네. 우리 민국이는? 음, 블럭 던져서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블럭 던져서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블럭 갖다가 던지면 안 되죠? 네. 우리 만세는? 없어요. 없어요? 전세는 혼난 적 한마디로 없다. 나도 엄마. 혼난 적 없어요, 다들. 아, 대한민호? 착하네. 나도 혼난 적 없어요. 아까 이따 그렸잖아, 민국이는. 블럭 던져서. 그렇죠? 응? 블럭 던져서 혼나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 가세요. 스님과 인사를 마치고 잠시 산책을 나왔는데요. 겨울 동자승으로 변신한 깜찍한 삼준이.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여기. 봐봐. 이거 봐봐. 감 만져? 감, 감 봐봐, 감. 왜 안 떨어져요? 오늘 만지는 게 아니야. 우리 차 타고 오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감 따는 거 봤지? 스님이 한번 따서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삼둥이도 따라해요. 이 장대를 이용해서 감을 따는 거예요. 오! 진짜!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아. 어우, 집중력이 있어야 돼, 이거. 자. 이야, 감 잡아봐. 감이다. 잡으세요. 감이다. 어우, 조심하고. 이야, 감 잡았다. 이야, 이건 홍시다, 홍시. 이거 봐봐. 물컹물컹하지. 나도요. 이거 땅으로 떨어지면 터지겠네요. 네, 땅으로 떨어지면 맞아요. 맞으면. 자, 이거 누가 들을래? 들고 있어야지. 자, 바구니 갖고 가야지, 바구니. 자, 딸 수 있겠어? 네. 자. 자, 이제 아빠가 한번 따 볼게요. 자, 대안아 도와줘. 대안아 잡아줘. 대안이, 아빠하고 같이. 대안이, 아빠하고 같이. 대안아. 같이 같이. 아버지, 저기 어제 내가 눈에 보자. 대안이. 여기다 담으세요. 나 빠야 돼. 나 빠야 돼. 빠야 돼. 빠야 돼. 빠야 돼. 아, 이렇다. 저기, 저기. 저기로 가. 아이고. 자, 이것도 받으세요, 이거. 아버지. 지지야, 지지야. 담아, 그래도. 아까우니까 담아. 오, 박수. 자, 야. 민구가 감 받아. 감. 감. 이야, 아빠가 감 잡았다. 감 닿은 거 감 잡은 거 같아. 물. 아, 괜찮아. 아버지, 이것도 물컹물컹해요. 이것도 물컹물컹. 이거 홍시라서 그래. 홍시야, 홍시. 펑펑, 펑. 펑펑. 펑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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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펑펑펑. 펑펑펑. 펑펑펑. 부산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아빠가... 돌아간다. 오, 땄다. 아빠야, 가자. 이거만이나. 떨어졌다. 어머, 너 터질 것 같아. 이건 물캅물캅 안 해요. 안 해요? 바구니에 담으세요. 또 따볼까? 네. 또? 나 혼자 따를 수 있어요, 용이. 그래, 혼자 따보세요. 이거 안 돼요. 김막대기. 자, 잘한다. 그래. 오, 따 맞아. 따 보세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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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때만 잡아도 돼요. 자, 해봐, 이제. 얍. 그래, 돌려. 얍. 돌려. 오, 돌려. 오, 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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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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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고기 최고! 잘했어요. 민고기, 돌리세요. 어, 땄어. 땄다. 대안이가 같이 잡아줘야 돼. 그렇지, 이제 돌린다.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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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안이가 잡아야지. 자, 아이고. 빨리 나 또 잡아요. 일단 와서. 잡아, 잡아. 잡으세요. 이거. 민고기 봐. 대안아! 대안아, 어서 잡아! 그래, 대안아. 빨리 나 도와줘. 나는 이걸 꼭 잡아서 안 돼. 민고기 도와줘야지, 빨리. 자, 해봐요. 자, 해봐요. 같이 해봐. 그렇지, 그렇지. 받아야지, 받아야지. 받아. 받아! 야, 맞아! 이거야, 맞아. 이거야, 맞아. 이거야, 맞아. 이거야, 맞아. 대단하네, 홍시도 있고. 대단하네. 야, 맛있겠다. 자. 먹을 수 있어? 그럼 홍시 한번 먹어봐. 먹어봐. 이거 맛 봐봐. 만세야 맛 봐봐. 되게 맛있어. 이거 맛... 맛있지? 달콤하지? 맛있지? 자, 먹어봐. 맛 봐봐. 네 거? 그렇지. 네 거 아까 먹으래. 맛있지? 응. 빨간 감이에요. 물건, 물건. 왜 흘렸어요? 물건, 물건. 너무 홍시라서 그래? 이거 왜 가지야. 못 먹을래, 이거. 이야, 진짜 맛있다. 아버지. 네가 홍시맛은 이제 아는구나. 어우, 맛있지? 완전 묻었잖아. 이거 먹으면 안 되어졌다. 안녕. 아니, 이건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안 구웠어요. 맛있죠? 나 혼자 더 먹고 그래 봐야 돼. 아, 은새가 홍시를 좋아하는구나. 응. 나도요. 아버지, 어디서 헬리거트 소리가 나요? 응, 헬리거트 소리가 나요. 옳지. 아우. 어디서 나야 올 것 같은데. 갑시다. 자, 이제 돌아가자. 너무 멋지 groot. 그래도 takie 더 고통하게 돼付해져.